좋습니다. 오늘 1교시 슬기로운 국회 생활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일곱 번째 인재 영입 대상이었죠. 카카오뱅크 이용우 공동대표가 무려 추산 추산이에요. 100억 원대의 스톡 옵션을 포기하면서 민주당으로 들어갔다 이런 뭐 소식을 전해드리고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 어디까지 가능할까 합니다. 현지 국회의원 중에 주식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주시죠. 일단 예시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평균 제일 재산이 많은 걸로. 민주당 의원이요? 네. 나왔었는데 그때 이유가 김병건 의원이 2천억이 넘는 주식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 벤처를 운영을 했었죠. 온라인 게임. 뭐 그 정도 될 수 있죠. 자기 기업 가치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김세현 의원 이제 불출만 선언을 했지만. 네. 삼선. 네. 그분이 이제 뭐 천억 가까운 주식 갖고 있었고. 그분은 원래 굉장히 자산가지만.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알려져. 선친이 하던 기업을 물려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 정몽준 의원이 현역에 있던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도 이제 재산 평균을 높인 거는 그 한 사람의 의원의 주식 가치였어요. 조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이 막 이렇게 막 뭐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주식 갖고 있어도 큰 상관은 없네요. 상임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직무 연관성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요. 직무 연관성. 아까 그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 대상자가 있고 재산 공개 대상자가 있습니다. 네.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재산 당연히 공개 대상자는 등록 재산자보다 범위가 좀 좁습니다. 더 고위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공개 대상자하고 더하기 그다음에 기재부 공무원들 같은 특별한 공무원들은 주식을 매각을 하도록. 기익자죠.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전에 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가를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소까지 포함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존속의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의 경우에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지신탁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기가 주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보유주식을 신탁기관에 맡기는 제도를 백지신탁 제도라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맺지 않습니까? 예결특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백지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얼마까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있거든요.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합니다. 얼마입니까? 그거는 천만원에서 오천만원 사이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령으로는 3천만원. 아 3천만원으로 정해져요?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안 했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제재를 좀 받는 겁니까? 제재가 아니라 처벌이 큽니다. 아 처벌이 커요? 백지신탁 안 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좋다. 그래서 평가를 하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기준을.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백지신탁 관련해서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직무관련성 심사를 해가지고 어떤 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벤처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잘 인재영입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백지신탁 때문에 인재영입을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길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걸림돌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 심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합헌이 났는데 합헌이 날때도 4명의 헌법재판관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좀 팽팽하다고 봐야 됩니다. 팽팽하네요. 엄청 팽팽하네요. 이제 이게 정치쇼. 어른이집 2교시 정치언어독회 시간입니다. 검찰 인사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재청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자 오늘의 문장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재청이란 말은. 재청합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탄핵소추안은 우리 뭐 국가가 탄핵을 의결하는 거를 탄핵소추라고 합니다. 탄핵은 의회가 소추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소추하고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대상은 되게 넓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판사들도 모두 다 대상입니다. 아 판사, 사법도 다 대상이에요? 다 대상입니다. 감사원장,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전부 다 탄핵소추 대상입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재청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방송 시간이 없어서 안 한 질문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인사권하고 재청권하고. 얼핏 보기에는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뽑는 거나 자르는 거나 왜 분리해놨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의미로? 네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도 같은 거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기사에 많이 나오는 거는 탄핵소추안이 아니라 해임건의안입니다. 그렇죠. 그게 더 많이 들려요. 차이가 뭔지 설명을 좀. 해임건의안은 인사권자인 대통령한테 이 사람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과반의 과반입니다. 생각보다 쉽네요. 쉽죠. 그러면 대통령이 받을 건지 말건지라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탄핵소추기관이 국회에서 소추를 하게 되고 탄핵의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탄핵소추 Writing Show. b 요BC 뉴스 포기심입니다. 앉 wood foolish 은없는 그림이 없는 지포기관 ушки SI크 bunu except 민 connections His ади passion agles ates 열 vulnerable info 우리 crab clich 관령 b ículos помощ